지난 11월 15일에 진행된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에서 우리 회사 임수경 사장이 올해 여성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W 리더십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수경 사장은 우리 회사에 취임 이후 공기업의 유일한 여성 대표로서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차별 없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또한 여성 인력 채용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육아기 자녀 양육 지원 출퇴근제 등 모성 보호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여성 리더십에 모범을 보여왔음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임수경 사장은 고위직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예쓰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 인력풀이 많이 부족한 편으로 여성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인력풀을 넓히는데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팔겠습니다.